하늘다람쥐는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있는 얇은 막을 이용해 날 수 있는 다람쥐 종류이다. 하늘다람쥐는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널리 분포하는 대륙 하늘다람쥐와 일본 하늘다람쥐가 있다. 하늘다람쥐는 크기가 15에서 20cm 정도인데 사실 난다고 해도 염나무로 이동하는 정도이다. 최근에 반려동물로 하늘다람쥐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 하늘다람쥐는 다람쥐라는 이름만 붙어있을 뿐 완전히 다른 캥거루목의 주머니 하늘다람쥐이다. 또 이 하늘다람쥐와는 다른 날다람쥐가 있는데 크기가 하늘다람쥐보다 더 크고 일본과 동남아 일부에 살고 색은 갈색이다. 국내에서 야생하늘다람쥐가 발견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륙 하늘다람쥐의 아종으로 우리나라에만 사는 종으로 1982년에 천연기념물 제328호로 2012년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되었다. 이런 하늘을 나는 다람쥐로부터 배워서 인간이 만든 나는 도구가 바로 윈수트다. 배트맨 등 영화에도 등장하는데 윈수트는 실제로 너무나 발라서 최고 시속이 240km에 이른다고 한다. 그래서 착륙하기 직전에 낙하산을 펴서 착륙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